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상담방송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4600원 종목상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시고요. 4600원 추가 매수 어떻느냐 의견 주셨고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주시고요. 효성 499,000원 40% 언제 샀는지 두 분 다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더 정확해요. 작년 7월달에 뉴프라이드 보도록 합니다. 작년 7월달에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딱 그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에요. 그리고 4600원. 이야 꼭대기 중에 꼭대기 들어간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게 딱 대번이 있거든요. CJ 헬로. 진아! 진이 진이였어요. 어디갔니 진아 바쁘냐? CJ 헬로하고 똑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처지면 안 된다. 그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 4600원이면 꼭대기 중에 꼭대기 샀다고요. 그죠? 이렇게 지저분한 걸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돌파할 때 산 것도 아니고 꼭대기 박스권 상단 아닙니까? 박스권 상단. 그러면 올라가기보다 깨지게 쉬운 자리거든요. 7월 같은 여기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서 밀릴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매수 타이밍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도 만약 진짜 해야 된다면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돌파할 때. 아니면 여기. 그죠? 이럴 때 해야 되는데 꼭다리 사니까 밀린다. 그럼 밀릴 때 안 던지고 뭐 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땅콜을 파고 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기관외국인 관심 따위는 없는 종목이고요. 2000원짜리 안 좋은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이고요. 20위를 강하게 내리 꽂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내려가고 있어요. 안 좋다는 겁니다. 반등 나올 때 강력하게 손절하시라. 밑으로 쳐줘도 강력하게 손절하시라. 라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효성. 아까 뭐요? 효성. 효성을 49,000원. 어? 플러스네. 언제 사셨어요? 49,000원. 11월 25일. 2017년! 18년이겠죠. 그죠? 2018년 11월. 그죠? 맞죠? 안그러면 가격이 안나와요. 그죠? 49,000원. 이것도 올라가서 그렇지 썩 잘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그런가 하면요. 저는 올라갔다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안해요. 여기 인근이니까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기 앞에 이래 박살나는데 뭐 좋은게 있다고 여기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물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뚫고 올라갔으면 여기가 저항권이라는게 이제 눈에 조금 보이십니까? 최근에 같이 방송 좀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8자리다. 인정된다. 1번. 여기 240이 누르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8자리다. 닥터케익 같으면 여기서 팔아라고 하겠다 안하겠다. 할 것 같다. 1번. 아니야 뭔소리. 더들고 가면 되지. 2번.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한게 뭡니까? 현대차 여기가니까 팔지 않습니까? 얼마큼 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언제 사서 여긴거 사서 먹을만큼 먹었어요. 그럼 끊어야 되죠. 끝까지 안들어간다고 그러면 끊어내고 눌리먹출 때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 전략을 써야되는데 여기서 내려간거 다 두드리맞으면 안된다는 거죠. 재수 좋게 올라가서 다행이지 수익난거 다 토해내고 손실 구간 갈뻔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크게 올랐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별로에요. 거래량이 세게 써야되는데 거래가 별로 없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정거점 라인인 6만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은 홀딩 가능하냐 올라가는데 적당히 올라가면 홀딩 올라가다 이런 푸른 엄봉 떨어지죠? 잽싸게 던지십시오. 아시겠죠? 올라가다 적당히 아래 윗골이 달고 적당하면 그냥 홀딩 그리고 6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올라가다 갑자기 이런 엄봉 팍 떨어지죠? 다 던지라고요. 이런걸 다 다 패스할 정도 같으면 끝내주게 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감히 죄송스럽지만 그죠? 이런거 다 토해내고 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버텼다는 거는 좀 더 재빠른 대처가 안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다 던지시고 올라가다가 휘청휘청하면 플러스권이니까 적당히 다 던지고 놓으셔라.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콤파이님은 아까 앞에 종목 유프라이드 추가 매수요? NO! THAT'S NOT NO! NEVER! 절대 하면 안돼 추가 매수 무슨 추가 매수입니까? 밑에 꼬꾸락이고 있는데 하지마세요 안돼요 최고로 하기 쉬운 실수가 그겁니다 그니까 쳐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잘 쓰십시오 내일이라도 밑으로 쳐지면 20일 깨면 안돼요 그 조건은 20일 깨면 안된다는게 조건입니다 20일을 안 깨고 적당히 올라가면 6만원까지 홀딩 가능한데 20일 내일 이후로 세게 밀린 다음에 다 던져 버리세요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자 바닥 찍고 올라오는거 별로 관심 가지지 마라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구요 현대위아 오늘 담았다 우리 회사다 어느 회사 펴서 성화 관련되어 있는 금융회사 자 계속 그러면 한국타이어 닥터케인은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만큼 꽃백이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단기저항 때 그죠? 단기저항 때니까 더 올라가도 여기서 밀리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왔다갔다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하십시오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전부 저항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기 전부 저항이라고요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하락추세 이런거 자꾸 관심 가지지 마시라 지인님 애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대차 갖고 있습니까 있다 닥터케이가 말한거 뭐 갖고 있다 빨리 한번 남겨보세요 혼 안낼게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거 갖고 있는거 있다 없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셀트 현차 음 그러면 이런거 아세요 현대차 이런 모양만 고르세요 아시겠습니까 현대차가 여기 있을때 제가 이야기하던가요 잠깐만요 현대차가 딱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현대차가 이렇게 있을때 뭐 이야기 하던가요 여기는 좀 달랐다 이제 관심 가진다고 망했는데 이렇게 있을때 이야기 잘 안했을겁니다 반등하고 있네요 올라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올라타고 난 다음부터 그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한다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놓으세요 왜 여기서 잡으면 끝내주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매수 기법 있어요 근데 그런거 말고 올라타고 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더욱 확실합니다 밑에 지지 받쳐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가 있는거 하지 마세요 그게 수익 더 날거 같죠 NO 꼭대기 잘못 물리면 그냥 물려버려요 쇠유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좀 까자 어떻게 물린다고 신세계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하락 추세 아닙니까 좋다 그러던가요 하락 추세 여기 여기 꼭다리 단기 꼭다리 아닙니까 들어가고 개 물렸어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빠지고 던졌어요 아직도 밑에서 팍팍 끼고 있습니다 지인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3번 둘러 예이야 여기서 하면 끝내주게 올라갈거 같죠 NO 돌려내기 전에 들어가면 잘 못가요 아 못 던져내면 박살난다고 박살 그죠 그런데 돌려낸거는 돌려낸거 잘 간다구요 그죠 뭐처럼 돌려낸거는 이거 죽을거 같았죠 여러분들 죽을거 같았죠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0.00 0.00 몇프로도 안쪼랐습니다 왜 올라가야 끊어서도 알고 있거든요 왜 여기서 깨질거 같으면 여기서 돌파를 못해내요 이런게 중요한겁니다 여기서 대박 깨지는데 이렇게 못 들어 올린다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꼬꾸라져야돼 밑으로 이거 앞전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떡락이 나오면 작살이 나야돼 근데 돌려내요 어 뭔가 있네 1차판단 그냥 쉽게 판단 안내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는거 같죠 NO 라고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올라타고 왔다갔다하는데 닥터케이가 잘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런 봉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잘 캐치해내요 그게 확률이 높은겁니다 밑으로 스트레이트로 개발하겠어 작살나야돼요 근데 대번 들어올려 은봉 막 꽂히는데 또 들어올려 야 이거 뭐 있다고 계속 보자 그랬잖아 이게 뭐 있다고 올라갈거 같다고 그죠 이거 딱 보고 올라갈거 같다고 그랬어 그 다음 그죠 이날 올라탈줄 알아야돼요 그죠 그러고 날라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스트레이트 빠졌어요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NO 라고 그랬어 여기 깨지기 전까지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올라갈거 같아요 일단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 19만 6천원 이상까지 갈수있을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받으면 잘 올라갈거 같아요 많이 올라갈수 있을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하나에 감각적인 부분들 닥터케이가 설명하는거 여러분들 좀 익혀나가시라 그게 중요한거에요 그게 중요한겁니다 어 세율이 왔네 너 까고있었다 미안 하하 다 들었대 하하 아 참 없는줄 알고 깠는데 응 그런거 중요한거에요 그런거 보강산업 월요일날 매수 들어갈란다 가능하면 누가 들어도 다 아는정보 아세요 보강산업 저 무식회가 뭐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 저는 제 기준에 좀 안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우량한정보 아세요 오늘 현대위아 더갔다 야 창의가 어느정도 기법이 이제 조금 틀을 잡아 오늘 더갔다잖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더갔대요 하나케미칼에서 딱 먹어주고 5% 먹어주고 그죠 한 400 챙겨놓고 370인가 챙기고 하하 그죠 현대위아 딱 갈아탔다 조금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매수 포인트 어저께 정도 어느정도 뭐 오늘 초반에 따라 들어갔다면 굿이다 굿 오늘 초반에 야 종목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물어봤거든 며칠전부터 물어봤어 이거 어떠냐고 음 뭐 나쁘진 않네 올라타고 난담 이정도로 이야기했을거에요 올라탔으니까 따라 들어가잖아 잘하는거에요 굿 잘했어 그리고 기관외금 매수세 있네 이거 다 알거든 이제 아 그래도 금융회사 했는데 머리가 뭐 나쁘겠습니까 머리 좋을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을 뭐 재무제표 분석 교육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머리 나쁘겠냐구요 그죠 금융회사 아무나 받아줍니까 똑똑할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닥터케이가 닥터케이가 쪽집게처럼 핵심필사기 준거 공부좀 했으니까 이제 눈에 두르기 시작하는겁니다 삽질만 안하면 천천히 하면 창인이 이제 괜찮을거 같애 삽질만 안하면 돼 타이밍 나오는거 이제 무슨 포인트의 타이밍인지 이제 알아가고 있어 점점점점 잘해 나가고 있어 자 그러면 괜찮으니까 조금 밀리는건 용서해주고 너무 빨리 던지지마 그리고 45,000원 끝까지 홀딩 오래선 안깨면 좀 들고 가라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안마스켈퍼이기도 하지만 끌고가는거 보시죠 끌고갈때 끝내주고 끌고갑니다 그거를 잘해야 홀딩을 잘해야 익절을 길게 끌고간줄 알아야 잘하는거에요 무슨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이번에는 익절을 잘 끌고갈줄 알아야되요 조금 흔들리면 쫄아가지고 대번 던져버리면 안된다구요 던질 때가 있고 안 던질 때가 안 던질 때가 있다는겁니다 던질 때는 이럴때는 던져야되요 이럴때 이럴때는 아 이제 올만큼 왔거든 한번 밀려줄 수 있고 올라갈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그죠 적당히 먹었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조금씩 던져나가는데 닥터케 일부러 다 던졌어요 이거는 그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다 안 던져요 3분의 1만 던져서 왜 셀트로는 좀 더 가려고 여기서 아까 좀 밀렸었거든요 이게 다 왔어요 거의 다 던지를 안했잖아 3분의 2 어디서 끌고 갑니까 여기서부터 끌고 갑니다 10%가 아까 지금 플러스 나고 있어요 그것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절은 어떻게 한다 손절은 잽싸게 해요 20% 먹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5% 손절했습니다 언제 여기서 사서 여기가 팔아요 55만원 여기 사면서 55만원 간다 했습니다 55만원 간다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 예 하면서 난리 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다시 올라탈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깨집니다 재감리 소식이 갑자기 나왔어 바로 던집니다 5% 깨지고 버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45만원에서 28만원 봅니다 17만원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그죠 40% 가까이 빠졌네 40% 좀 안되겠다 30 몇 프로 그런거 안 두드려 맞는다구요 팔아야 될 때 손절은 과감하게 그쵸 수익은 익절은 끝내주게 끌고 가요 그쵸 45만원에서 55만원 끌고 갔다 아닙니까 못 믿겠다 닥트케이 아 주식기초강의 내지는 처음 누를 때 보면 안내 어 수익인증이 있을겁니다 주식기초강의 180에 보면 무료해안 수익인증이 있어요 여기 선수가 있네 양양선수라고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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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스산전온을 매수했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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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수익 산전 했습니까? 딴거 뭐 사랑한거 천지있는데 이거 밑으로 쳐지면 좀 눌릴수 있습니다. 요거 보고 좋다고 하루이틀 갔는데 그죠?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고 밑으로 쳐지면 51,000원 밑으로 쳐지면 안돼요 그리고 뭐 그죠?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여기 2기업도 째보 있잖아요 그죠? 베스트 포인트는 여긴데 오늘 들어갔다니까 조금 뭐 그래요 자 아이비님 SK이노베이션 있다 없다 있으면 좀 겹치는 거에요 다른거 샀어야 돼 같은 약간 2차전지 쪽 아닙니까? SK이노베이션 있던거 같았는데 있다 없다? 빨리 넘겨보십쇼 정립냐? 반갑습니다 셀트로 매도했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없으면 됐구요 셀트로는 여기 저점매수라서 가능한거지 되게 좋아서 한건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콘 하단이니까 자 뭐 좋은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쪽이 너무 박살났기 때문에 한타임 딱 누르고 가는겁니다 길게 들고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2-3일짜리로 들고 가는겁니다 일단 그죠? 자 보광산업 어 보광산업도 그럼 같이 한번 보죠 하하하하 상례딸 학교 다녀왔는데 저는 아직도 방송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아휴 갈대도 다 됐는데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보광산업 어 살까요? 이랬죠 사지마세요 하하하하 4천원짜리 이런거 하지마세요 그리고 우상량입니까 노 20일 겨우 돌파했는데 위에 120일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봤자 일단 튕겨내려오는게 기본이에요 별로입니다 기관에 관심있는것 좀 하세요 4천원짜리 만주 만오천주 이거 산거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거 말고 여기 있는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거 말고 올라타고 잘 갈라하는거 올라 그죠? 올라타고 잘 갈라하는거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좀 금액도 나가는거 이런거 하세요 그러면 손을 좀 덜 탑니다 너무 가벼운거 말구요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종목상담 까지 해봤구요 제가 방송시간을 지금 확정을 좀 지킹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조금 고민해보고 가능한 방송시간을 확정 지어야 여러분들께 좀 더 여러분들도 찾아 두르기 좋고 아니면 알림 뜨면 좋은데 알림 안 뜨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방송시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침은 무조건 합니다 8시 40분에 무조건 할거구요 확정 지어서 여러분들 좀 더 구독하고 시청하기 좋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자 슈퍼챗 아 그리고 광고 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요일도 있군요 좀 버벅 됐네요 자 다음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Dr. K-ya I'm Dr. K-ya I'm Dr. K-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